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사와알문제 100을 완벽하게 잡는 방법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하면 아주 완벽하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궁도가 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? 하지만 이 잡는 방법을 모르면 십사리 잡기가 힘들 것입니다. 알거나 하면 너무너무 쉬워요. 아 뭐 이렇게 간단해? 하지만 알기전까지 찾아내기가 정답을 찾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러면 안되는 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지만 이때는 100이 젖히는 수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? 궁도를 넓혀요. 이쪽을 두면은 이 모양은 비게 되겠습니다. 비겼죠? 실패에요. 그럼 여기서 단수치면은 이어줘가지고 다음 흙이 둘 곳이 없어요. 어이 여기 어디를 둬? 네 안되겠죠? 살았습니다. 그래서 흙 1은 2로 안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엔 치중을 해볼까요? 이렇게 치중했을 때 100이 잡아버려야겠죠? 이거는 네 더욱 안됩니다. 이 치중도 안되고 그럼 이쪽 치중은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치중했을 때는 이쪽을 붙여가지고 단수치면은 처음에 이렇게 붙인 수하고 똑같아집니다. 이것도 흙이 안됩니다. 둘 데가 없습니다.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살았죠? 그러면은 야 여기서 둘 곳이 닫아왔죠?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아주 간단한 수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. 아주 간단하게 잡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죽음은 젖힘에 있다. 젖혔을 때 100이 이거는 말이 안되겠죠? 이것도 죽습니다. 막는 수밖에 없어요. 자 여기서 잘해야 돼요. 뭐 섣불리 이런 데 단수친다? 아이고 이런 데 단수치면 따가지고요. 이거 안되요. 이거 어디 둘 데가 없어요? 이때 어떻게 해요? 또 이렇게 살짝 밀고 들어가요. 그럼 여기서 100이 단수치는 수로 단수치면 어떻게 될까요? 아 여기 급소를 찾으려고 하면 큰일납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해요? 아주 입문자처럼 어 두 점이 단순해 하고 이어지면은 100이 살 길이 없어요. 어디에 놓을 때가 없어요. 어디에 놓을까요? 여기는 어차피 여기서 살수가 사는 모양이 안나오죠? 아주 간단해요. 이거는 안되겠습니다. 그래서 흙 1, 2 놓을 때 3. 이번에는 이렇게 둔다. 이때는 어떻게 둘까요? 이때는 이렇게 두면은 100이 지금 어디를 아 이거 아 이거 안되겠죠? 이 한수로 그냥 둘데가 없습니다. 네 너무 간단하게 죽었죠? 그래서 이렇게 흙이 1로 젖힌 다음에 이때 들어가서 단수치면 가만히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어지면은 100이 감쪽같이 죽게 됩니다. 아 이거 너무 쉽죠?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. 자 이렇게 해서 바둑 알몬 좋은 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